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218쪽에 보시면 소득세 부분이에요 218조 소득세 소득세법의 소득세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의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네요 그러면 소득세법의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 그럼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그럼 누구냐 개인이다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법인 등기 안 했다 법인이 아니죠 그럼 개인사업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소득세 낸다 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도 전부 다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때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개인은 우리 용어가 거주자 또 하나는 비거주자 이렇게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공부하실 때 용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220쪽에 보시면 220쪽에 4번 220페이지 4번에 보시면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범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범위 나왔죠 그 얘기입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요 그럼 국내에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있죠 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183일 이상 1년이면 365일 거기에 절반 이상이니까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죠 우리나라에 거소를 둔 자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들어올 때 머무르는 장소를 머무를 장소를 한 곳을 정해놓고 그 한 장소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머무르고 있다면 거소를 뒀다면 거주자로 보겠다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그래서 오른쪽 221쪽에 보시면 그림에 거주자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옆에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국외 외국에 나가서 발생한 소득이든 간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얘기고 또 비거주자를 우리는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의 한계를 정해놨다 어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거주자라는 용어를 알아봤고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부과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일정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여러분 220조 다시 가서 과세기간 있죠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원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소득이 있는 자가 중도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는 그 사람은 돈을 벌다가 소득이 있는데 사망했으면 납세 의무가 없느냐 있죠 대신 상속받는 상속인이 승계받죠 그래서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사하고 외국으로 뭐를 합니까 출국합니다 이민가죠 이런 경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렇게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원칙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과세기간에 발생한 무엇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뭡니까 경제적 이익이죠 그래서 벌은 거에서 수입해서 수입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빼라 그것이 소득이죠 이때 이 소득은 소득세법의 열거가 되어 있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다시 되돌아가서 앞에 218쪽 218쪽에 보시면 박스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서 맨 위에 그림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의 소득은 은행의 예금 등을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죠 이자 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회사를 정영해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고 또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개인사업 계속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요식업 숙박업 종류가 많죠 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도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이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만 본다면 부동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걸 부동산 임대사업이다 임대업의 소득이라고 하고 또 부동산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다가 처분하고 팔고 또는 신축한 상가 부동산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걸 우리는 건설업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 무슨업, 임대업의 소득이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죠 매번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29회 시험에서만 빠졌어요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고용계약체계라고 직장에 단입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또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이 있고 부동산 양도,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이 있죠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기타소득까지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합산해서 뭘로 과세하느냐 종합소득세로 내죠 그리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이와 같은 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은 것만 가지고 별도로 소득세 내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부동산을 어쩌다 양도를 한 건 자주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는 8가지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득세 낼 때는 종합소득세 되는 사람, 퇴직소득세 되는 사람, 양도소득세 되는 사람 이렇게 소득세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 중에 이와 같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한꺼번에 다 낼 수도 있고 그죠? 이 중에 종합소득만 내는 사람이 있고 퇴직소득만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다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아가지고 저 시골로 낙향했어요 귀향 시골로 가는 거죠 이랬다면 3가지 세금 다 부과될 수 있다 그죠? 직장 다니다가 6월에 정년퇴직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 월급 받은 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세 그리고 강남에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건 양도소득세 이렇게 따로따로 다 같이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 종합소득이나 원원 퇴직소득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 세율 그런데 앞으로 공부할 양도소득세는요 어떤 자산을 양도를 했느냐 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 등기하고 파느냐 미등기 상태로 양보하느냐 등기 여부에 따라서 또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던 기간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똑같은 소득세법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은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도요 자 6에서 42% 짜리도 있고 중과세 하면 16에서 52% 짜리도 있고 26에서 62% 누진 세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이 있어요 비례세율도 10% 짜리 20% 30% 40% 50% 70%까지 이렇게 비례세율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득세법에 공부할 것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업의 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요 여기 임대사업에서 출제가 되면 여기는 5문제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6문제 그래서 이 소득세법의 소득세는 전체적으로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 중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사업 중에서도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점검해보고 가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223쪽으로 가요 223쪽 맨 밑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에 첫 번째 임대업의 개념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하면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 이와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임대업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는 1, 2, 3번 세 가지 224쪽에 보시면 맨 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이 있는데 그중에 양가로 1번하고 밑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필수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1번 부동산하면 토지 건물, 주택 이와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전세권 등 이런 권리를 대여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토지와 건물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이게 부동산이죠 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와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다 다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설정 대여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임대업의 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만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그 밑에 보충학습에 1번, 2번, 3번 있는데 그중에 1번, 2번, 3번은 필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런데 은행에서 나보고 담보물건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보로 맡길 부동산이 없어서 부동산이 많은 여러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내가 대출받은 돈 앞으로 5년 있다가 갚으려고 하는데 5년 동안만 내 대신 여러분 부동산을 은행의 담보로 제공을 해준다면 내가 매달 여러분한테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한테 대가를 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소유 부동산을 내 대신 은행의 담보로 맡기고 나한테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거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요구하고 그래서 1번 보시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즉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옥상에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광고용 간판을 옥상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장소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건물주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건물 옆면에다가 간판이나 플랑카드 걸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 보실래요? 이거 또는 고속도로 이와 같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이와 같은 임야가 있다 그런데 임야 소유자가 어떤 대학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나가 광고탑을 설치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 장소를 제공해줬죠 여기 땡땡땡 대학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것이 창고박스의 2번의 보충학습 거기 광고용으로 토지가국산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즉 임대업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거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건물을 지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해놓고 매매가 일부 안 되니까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불러오겠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3번 부동산 매매업들은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배열을 하고 얻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래서 4번도 있지만 1, 2, 3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박스 밑에 임대소득의 법령은 양가로 2번도 병신은 되어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베이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공장에 관련된 부동산 생산설비 차량 다 묶어서 등기를 했다 그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공장재단을 포괄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또 세 번째는 채굴에 관한 권리하면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등이 캐낼 수 있는 기술과 시설 등을 한꺼번에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임대업의 소득은 세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가로 1번하고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1, 2, 3번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25쪽 임대, 비과세, 임대소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2018년 12월 말까지 임대업의 비과세는 세 가지인데 2019년 개정법률에 따라서 하나가 없어졌죠 일몰기간이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비과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답하면 농지죠 논이나 밭, 이와 같은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건 임대업의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농지를 빌려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겨울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장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대가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 과세예요 왜? 임차인인 내가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비과세는 뭐냐? 농사 짓기하고 언론소득일 때만 비과세다 이거고 또 하나는 국내, 우리나라 안에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수, 고가주택 여부 상관없이 과세해요 다만 국내,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 주택 하나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만 그것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가로 2번 읽고 가면 한계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가 두 가지예요 여러 개 가지고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12월 2018년 12월 말까지 일몰기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나서 없어지고 2019년서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하나죠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밑에 4번 거기 222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을 했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밑에 위에 보충학습의 비과세 임대소득 1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부터 보죠 거기 1번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하나로 보지만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한 가구 각각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는데 구분등기가 안 됐다면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겠다 다음 두 번째 공동소유주택은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소유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럴 때에는 각각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한다 이거 다음 3번 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남의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세계약을 주는 건 이걸 전전세라고 하죠 그런 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키겠다 또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을 해서 1주택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즉 남편도 주택하나 부인도 주택하나인데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고 있고 부인 주택은 임대사업한다면 부인은 1주택자로 보느냐 아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4번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의 계산은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금의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죠 이 총임대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 들어온 수입금액에서 여기에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죠 소득금액 이때 총수입금액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연간 임대료 받은 것 연간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이것은 임대료 받은 건 아니지만 임대료 받은 걸로 보고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 오늘 공부할 게 간주 임대료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수입이 있어요 관리비 수입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평당관리비 받습니다 평당관리비 임대료 말고 평당 5천원이든 6천원이든 관리비 받았는데 그 관리비 받은 것 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공공요금이니까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보지 않죠 그거 빼고 나머지 총소비 같은 거 받은 거 있으면 수입으로 잡아요 관리비 수입 거기에 나가 보험 차익이죠 보험 차익까지 더한 것이 뭐다 총수입 금액이다 그러면 이때 보험 차익은 뭐냐 상가 부동산 등은 이용하는 자가 많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가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아가지고 화재난 부분을 복구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을 받아가지고 복구하는 데 비용 8천만 원 지출을 했다면 보험금 수령한 것 중에서 복구한 비용 8천만 원 빼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것도 수익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것이 보험 차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쳐서 총수입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필요 경비는 기준 경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데 우리 필요 경비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필요 경비는 올해 개정된 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등록자는 이 필요 경비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 얼마 60%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다 미등록자는 50%만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를 미등록자는 50%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럼 밑에 맨 밑에 총수입금액 계산하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연간 임대료에 나가 간주임대료 관리비수의 보험차익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간주임대료 부분이에요 여러분 간주임대료의 뜻이 뭐냐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받은 거 여러분 임대소득은 월세소득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세로 임대를 해준 건 수익이 없으니까 세금부가 못하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등 받은 거 있으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한 이자 부분만큼은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교재 226쪽에 임대료의 동그라미 2번 간주임대료 나왔죠 일반 부동산 그랬어요? 자 일반 부동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가 등이죠 상가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합계액에서 보증금 합계액에 이자율을 곱해라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2월 달에 임대사업자를 위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는데 참고로 2018년에는 1.6%로 되어 있었다 1.6%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이것이 또 고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합계액의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걸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1년이면 1년 치지만 1년이 안 될 때는 1년이면 365일 중에 적수 날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세로 임대차 계약이는데 7월 달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이 안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365일 중에서 며칠 날짜를 계산하고 만약에 1년치라면 1년치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 상가 등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6쪽 보세요 기억 일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또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더하니까 가산한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만 보시고 중요한 건 우리는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사업할 때 간주임대료는 밑에 보실까요? 니은에 보시면 주택의 경우라고 나와 있죠 가로안 생략하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3주택 세 번째 줄 끝에 3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으로 계산한다 여기 보세요 일반 부동산은 무조건 보증금이 나오면 이자율 곱하는데 주택은 꼭 그런 게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예요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보할 때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이것이 3주택이고 보증금 합계 3억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주택이 2개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주택은 3개 이상이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3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제외되는 거 3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자 여러분 교재 다시 가서 주택의 경우에 두 번째 줄 보세요 1호 또는 3대 가로안에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보실래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뭐라고 그랬어요? 이하 이렇게 충족이 된 이 주택은 여기서 3주택에서 빼고 계산하겠다 이런 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여러분 이제 227조 오른쪽에 보시면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고 가요 5번 주택임대소득세 세액 계산 특례 그랬죠 5번 227조 밑에 5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과 2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거기 1번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 종합소득 결정세액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합산한다고 했을 때 세액과 2번 다음 강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기억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사업소득 가로안 생략하고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 원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4 곱해서 즉 14%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데 그거와 니은은 기업 이외 종합소득 결정세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할 것이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것이냐 선택해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뭐하겠다 분리과세로 간다 그럴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만 공제를 해 주겠다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이나 매매업에 대해서는 우리 심화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기본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 자 상가 등의 임대소득 자 타인의 담보물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받는 것 또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 대여해서 얻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인데 공익 공익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뭐한다 임대업에서 뭐한다 제외 그리고 토지나 가옥 옥상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광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전세권 임차권 등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 묘지를 개발해서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도 부동산별로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임대소득에서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죠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하고 과세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한다 또 1주택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 주택으로 보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월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다시 전세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합산해서 계산하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를 계산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뒤에서 또 나오지만 이 필요경비는 60%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 총수익금액의 60%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미등록자죠 미등록자의 경우는 50%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연습해보면 이거예요 주택 하나일 때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가주택은 과세 고가주택이 아닌데 주택 하나 가지고 일반주택 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주택이 두 개예요 둘 다 월세 이것도 임대소득 이것도 임대소득이죠 그럼 개정된 내용이 뭐냐 둘 이상 주택은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과세했는데 그것은 이제 일몰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총수익금액이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다부한다 두 개의 소유자는 과세를 한다 그죠? 다음 두 개라도 하나는 월세니까 임대소득이 있고 전세는 월세 받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2주택자니까 역시 월세 받는 주택은 하나라도 여기 전세주택이 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그러나 전세는 임대소득이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죠 또 두 개의 주택인데 둘 다 전세 전세면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월임대소득이 없으니까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주택이 3개인데 전세 전세니까 월세 없어요 전세니까 월세 없지 전세니까 임대소득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3주택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뭐 초과하느냐 3억을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로 계산을 하고 3억 이하일 때는 간주 임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간주 임대로를 계산하는데 다만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는 올해 개정돼서 2021년 12월 말까지는 주택수 계산해서 뭐하라 제외 이 3주택에서 빼라 이거죠 제외된다 이거 점검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도 간주 임대로 계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죠 자 주택이 3개야 3개 그런데 90짜리가 아 40을 초과했으니까 3채네 그러면 보증금 학계가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 임대로 계산 안 하는데 3억 초과하고 3주택이니까 당연히 간주 임대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이 3개인데 100제곱미터고 2채니까 이거는 40을 초과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간주 임대로 계산해 들어가고 다만 여기서 기준시가 2억이고 40제곱미터면 이거는 소형 주택이니까 주택수에서 부한다 이 부분은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러면 3개라도 하나 빠지면 주택이 몇 개? 2개니까 3억을 초과하더라도 간주 임대로 계산할 수 없다 여기서 소형 주택이 하나 빠져버리니까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소유자죠 간주 임대로 계산 안 합니다 또 주택이 4개인데 여기서 이거 90짜리니까 2개는 인정돼 그런데 기준시가 2억이고 40짜리가 2개는 이건 주택수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주택이 몇 개? 2개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 3억을 초과하더라도 간주 임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3주택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4개의 주택인데 이게 몇 개? 3개 그리고 3억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40이라도 2억이 초과됐으니까 이것도 하나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다 합쳐서 주택이 몇 개? 4개죠 4개 전체에 대해서 간주 임대로 계산한다 그래서 일반 상가 등은 보증금 학계에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 임대로를 계산하지만 우리 주택은 보증금 학계에서 3억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곱해서 나온 금액만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죠 60% 나온 금액에서 이자율을 곱해라 그래서 간주 임대로 계산한다 이 계산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학계가 3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간주 임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사업이에요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의 과세 표준 계산은 총 수익금액이 있죠 연간 임대로에 나가 간주 임대로 사업자 등록했어요 이거는 3주택이죠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학계가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간주 임대로 계산 그리고 관리비 수익 보험 차익을 더해서 필요 경비 빼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40%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50%만 공제해줘요 그리고 이때 공제금액 있죠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4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만약에 미등록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기본 공제 200만 원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오면 수익율 곱하고 다만 2020년서부터 내년 2019년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가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2020년서부터는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가산세 개선합니다 주택 임대수익금액의 1,000분의 2, 0.2%의 가산세는 1년 유예를 두고 2000 몇 년 20년서부터 적용하는데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올해 내년이죠 2019년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때는 2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에 안 했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규정은 적용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400만 원 그리고 뭐예요? 60% 미등록자는 50%만 필요 경비 인정하고 공제도 얼마? 200만 원 이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내용이고 가산세 적용만 2020년서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다른 거 임대사업자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임대사업 중에서도 주택 임대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양도소득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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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